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30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 KBS의 트로트 전국체전 9회 방송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9회 방송은 4라운드 뚜앤 미션이었습니다. 뚜앤 미션의 11개 대결 중에서 무대 중에서 어제 4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어제 4개의 무대는 뚜앤 무대는 이렇습니다. 한강과 김사나의 무대가 있었고요. 알파벳과 상호상민형제의 합동 무대가 펼쳐졌고요. 윤서령과 정주영의 뚜앤 무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는 진해성과 신승태의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어제 뚜앤 미션에서는 진해성과 신승태의 무대가 1위를 차지해서 이 두 팀은 모두 준결승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강과 김사나의 무대는 3위를 했다가 4위로 떨어져서 3위권에 들지 못해서 둘 중에 한 사람만이 준결승전에 올라가는 심사를 했는데요. 김사나가 탈락을 했습니다. 이 김사나 탈락을 놓고 많은 시청자들 팬들이 이거는 공정성이 없다.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항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한강이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한강도 잘하고 준결승에 올라갈 만한 참가자지만 김사나는 거의 우승후보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MBC의 편의중계에서 왕중왕전에서 1위를 차지한 실력파 가수입니다. 그래서 뉴스장터 댓글에도 왜 김사나를 탈락시켰냐? 항의 댓글이 엄청납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준결승전의 1차 시기에 자유곡 미션이 진행이 됐는데요. 6개의 무대가 마무리되고 7번째로 한강이 출연을 했는데 한강이 노래를 다 부른 건 아니고 점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가사를 틀리는 등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도 깜짝 놀라고 참가자들도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고 점수 결과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점수 공개 결과에 대해서 모두들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결과론으로 한강이 너무 낮은 점수를 또 받게 됐다면 시청자들 팬들은 왜 김사나를 탈락시켰냐? 이렇게 또 항의 댓글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어제 9회 방송이 뚜앤미션을 마무리하고 준결승전의 1차 시기에 1부 방송이 진행,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는데 이 시청률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어제 9회 방송의 시청률이 14.1%예요. 전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은 종반전으로 갈수록 시청률이 상승을 하거든요. 거의 준결승, 물론 어제 방송이 준결승은 아니지만 종반전에 가면 시청률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으로 오디션의 시청률 변화거든요. 그런데 트롯전국체전은 1회 방송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었어요. 16.5%로. 그리고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6회 방송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15.6%를 찍었는데 다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오르고 이렇게 수평선을, 평행선을, 수평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청률이. 그 이유를 재미있게 지금 방송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시청자들이 오디션, 트롯 오디션의 시청자들 대다수가 중장년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시청시간이 말하자면 방송시간대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밤 10시 30분이. 그래서 좀 땡겨달라, 땡겨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 사정도 있고 해서 시청시간이 밤 10시 30분이어서 시청률이 오르지 않나요?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스트로 시즌2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 하지 않습니까? 시청률이 28.3%였어요. 하프게임이에요, 지금. 트롯 오디션의 원조인 TV조선과 트롯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KBS의 트롯 오디션 전쟁에서 하프게임이에요, 하프게임. 이건 뭐 전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났는데요. 그러더라도 KBS가, 지상파가 이렇게 TV조선의 시청률보다 미스트로 시즌2보다 절반도 못 비추는 시청률을 찢는 것은 좀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월요일에 화제 오디션 있지 않습니까? JTBC의 싱어게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또 거기는 8%대예요. 그거에 비교하면 14.1%가 높은 시청률인데 싱어게인은 8% 그리고 미스트로 시즌2는 28% 그리고 트롯 전국 제전은 14%대인데 어쨌든 간에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준결승전에 모두 14개 팀이 올라왔는데요. 준결승전은 1차 시기에 자유공 미션 2차 시기에 평가단이죠. 전문가 평가단의 지전공 미션 두 개의 무대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번 준결승전부터는 시청자 평가가 있습니다. 시청자 평가단이 점수를 합산해서 결승전에 올라갈 8팀을 결정하는 것이 준결승 게임입니다. 이렇게 다음 10회도 재밌게 진행될 것 같은데 시청률이 다소 낮은 것이 아쉽다고 이렇게 이야기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방송된 트롯 전국 제전의 9회 방송이죠. 4라운드 마무리 그리고 준결승전의 일부 방송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리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빨간 글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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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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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